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로터리 앤 갬블링 플랫폼 램프 888 램프 888은 럭키, 어메이징, 매지컬, 플랫폼의 약자로 행운의 놀라움과 마법 같은 일이 365일 일어나는 곳으로 블록체인 기반 업계 최고 수준의 보완성과 안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기반으로 당첨 조작을 원천적으로 풍수했습니다 또한 이 게이밍 라이선스인 쿠라카오 라이선스를 받은 램프 888은 신기념 로터리 방식에 창안했으며 세계 최초로 참여 금액의 98%를 유저에게 돌려주는 차별화된 로터리를 제공합니다 램프 888의 생태계에는 두 가지 토큰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램프 888 토큰 LMT는 변동성 있는 토큰이고 거래소를 통해 구매하거나 플랫폼 내에서 이더리움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LMT는 플랫폼에서 1달러로 고정된 LMST로 교환합니다 두 번째 LMST는 플랫폼 내의 통화로 응모에 참여하거나 베팅을 비롯해 당첨금과 보상은 모두 LMST로 지급되며 플랫폼 월렛에서 이더리움으로 자유로운 전환과 즉시 출금이 가능합니다 램프 888 플랫폼에는 세 가지 로터리가 개발되어 있으며 다양한 갬블링이 존재합니다 그 중 핵심인 구찌로터리는 전 세계 최초의 방식이며 정액화된 금액을 목표 금액으로 해서 갖고 싶은, 가고 싶은, 누리고 싶은 세 가지 해군을 쉽게 얻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굿즈 로터리는 명품관, 여행관, 하우스관, 자동차관으로 운영되며 각 카테고리에는 두 종류의 상품의 금액을 정액화한 총 8개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저들은 LMST를 이용해 원하는 상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의 모금액이 100% 달성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추천해 당첨자를 발표하고 상품 금액에 해당하는 LMST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LMST당 1개의 번호를 무작위로 배정받으며 최대 200 LMST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추첨은 상품 마감 1분 뒤 올라오는 이더리움 회식값 중 아라비아 숫자만을 뽑아 당첨번호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외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유저들은 실시간으로 응모자의 국적, 아이디, IP, 응모금액 당첨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회원이 국가별 3천 명 이상 되면 해당 국가 유저만 참여 가능한 국가관 굿즈 로터리가 오픈돼 해당 국가에서만 독점적으로 당첨자가 나오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장소 제약 없이 쉽고 간단하게 개발된 램프 888 플랫폼은 여러분들에게 작은 행운부터 큰 행운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굿즈 로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의 당첨자가 탄생하는 방식입니다 매칭 로터리는 목표 금액으로 설정해 응모하는 방식으로 1에서 10가지 번호 중 2개를 뽑는 방식을 2번 반복해 총 4개의 번호를 맞추는 방식입니다 최소 3 LMST로 참여 가능하며 최대 300 LMST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램프 로터리는 목표 금액에 달성하는 즉시 추첨하는 방식의 정액제와 기간제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에서 30가지 번호에서 3개를 맞추는 330, 4개를 맞추는 430, 5개를 맞추는 530 방식이 있습니다 당첨자가 없는 경우 응모액이 2월되며 당첨금은 더욱 높아집니다 램프 888은 유저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이스, 레더, 블랙잭 등 다양한 갬블링을 통해 누구나 쉽고 즐겁게 램프 888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의 90%는 잭팟 기금으로 정립됩니다 신규 유저는 기존 유저의 추천 코드를 입력해 가입하거나 추천 코드 없이 직접 가입하는 유저는 기존 유저의 하위 레벨에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행운자는 무작위로 추천자를 배치받거나 후원자를 배정받는 행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터리 3종의 당첨금 분배 시스템은 당첨금의 60%를 당첨자가 수령받고 당첨금의 35%를 당첨자 상위로 10단계 리워드 배분합니다 즉 당첨자를 제외한 10명의 추가 당첨자가 발생하는데 당첨자의 상위 10대는 최소 1%에서 최대 10%에 해당하는 당첨금을 배분받고 만약 무작위로 하위 배정된 회원이 당첨돼도 상위 이용자는 리워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5% 리워드 배분은 당첨자 상위로 10단계로 지급되며 당첨자는 60%, 1대 10%, 2대 6%, 3대 4%, 4에서 5대 3%, 6에서 9대 2%, 10대 1%로 배분됩니다 로터리 모집금의 3%와 갬블링 수익 90%가 모두 정립되는 잭팟은 당첨금이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규모로 큰 행운자를 배출합니다 램프 888은 세계 최초 국경을 초월한 방식으로 글로벌 유자가 증가해 LNP 보유자들에게 가치 상승을 제공할 곳이며 해외 4개국의 글로벌 홍보 마케팅팀을 구성해 최상위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세계 최초 응모금액의 98% 쉐어링 리워드 일상에서 인생까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마법같은 꿈 램프 888 램프 888 램프 888 램프 888 램프 888 램프 888